김민영 품자 나와주세요. 민경입니다. 알았다, 알았다. 한 접시만 주면 안 돼요? 너무 멋있어. 저기 민경 씨. 들어와서 한껏 부리면 돼. 나는 오늘 되게 얌전히 있을 거라고. 아유, 아유. 예쁜 거 해도 다 해봐.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나 오늘 좀 예쁘다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나빴다. 너무 웃긴다.